허영만 화백은 그렇게 유명한 투자 고수들에게 코치를 받았는데도 왜 성과가 좋지 않았을까.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년간 집중적인 자습과 전문가들이 특별 과외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주식은 어렵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분산에 투자하라고 하고 또 다른 책에서는 확신 있는 주식에 몰아서 투자해야 돈을 번다고 써 있습니다. 책마다 이야기가 달라 주식 공부는 글로 배워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고수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친구한테 공개하는데도 그 친구는 수익을 못 냈습니다. 만화랑 마찬가지지요. 그리는 법을 알려줘도 못 그립니다. 결국 자기만의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성일님이 지으신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입니다. 부제는 월급만으로 돈을 굴리는 눈덩이 시스템 투자법입니다. 김성일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건데요. 카이스트에서 금융 전문가 가정 자산운용 금융공학을 수료했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금융공학 MBA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프리즘 투자자문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일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그리고 현재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신 투자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당신의 투자 방식을 의심하라.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투자임이신 13가지. 2부 시스템은 배신하지 않는다. 시황 걱정 없이 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 6가지. 3부는 두번의 실패는 없다. 무너진 자산을 다시 일으켜 세울 엑시트 시나리오 10가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1부에서 1. 종잣돈 1억. 목돈 모으기 전에는 투자하지 말라. 여기에 부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2. 전문가. 믿을만한 투자 스승을 찾아라. 3. 미국 주식. 한 10년만 묻어두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고. 4. 우량주. 대장주의 장기 투자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타파해야 될 4가지 미신을 먼저 살펴보고요. 2부 3부에서는 결국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KGAA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달러 강세의 수혜를 포트폴리오에 연결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ETF에 투자하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여긴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노후 대비형. 월 50만원 투자로 평생 월 187만원 받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는 KGAA 포트폴리오 운영 시 어떻게 해야 187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재밌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목돈 모으기 전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종잣돈 1억원을 모으기 전에는 투자하지 마라. 재테크 관련 책과 매체에서 접하는 내용 중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잣돈 1억원을 모으는 동안에도 투자를 해야 하며 종잣돈의 규모만으로 투자의 기준을 정할 근거는 없다. 투자의 미천이 되는 돈을 종잣돈이라고 한다. 자산의 크기가 늘어날 때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까. 먼저 앞서 말한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과 투자 기간이 추가된다. 이를 간단한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 간단한 수식에 부자방정식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잣돈, 투자 수익률, 투자 기간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다. 부자방정식. 미래의 부는 종잣돈 곱하기 가로열고 1 플러스 투자 수익률 가로닫고 투자 기간의 제곱입니다. 부자방정식에서 알 수 있듯이 종잣돈이 0이라면 미래의 부 역시 0이기에 종잣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종잣돈을 모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쓰는 것보다 더 버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미래의 부는 종잣돈과 곱하기의 관계를 갖는 데 비해 투자 수익률 및 투자 기간과는 거듭 제곱의 관계를 갖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부자가 되려면 종잣돈의 크기가 아니라 투자 수익률과 투자 기간이 중요하다. 사례를 들어 이해해보자. 표 8은 종잣돈이 천만원부터 오천만원인 경우 연수익률이 1%부터 30%까지 10년간의 투자 성과를 각각 비교한 것이다. 종잣돈이 천만원인 사람이 연 30%의 수익을 올리면 10년 후 자산은 1억 3천 8백만원이 된다. 이 금액은 종잣돈 5천만원으로 시작한 사람이 10년간 연 10%의 수익을 냈을 때의 자산인 1억 3천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다. 같은 기간일지라도 종잣돈이 5배 큰 것보다 수익률이 3배 큰 경우 더 큰 부가 형성되는 것이다. 즉 종잣돈의 크기보다 투자 수익률의 크기가 중요하다. 표 9는 종잣돈이 천만원부터 오천만원인 경우 연수익률을 10%로 가정하고 투자 기간 1년부터 30년까지 각각의 투자 성과를 비교한 것이다. 종잣돈이 천만원인 사람이 연 10%의 수익으로 30년간 투자했다면 잔고가 1억 7천 4백만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종잣돈 5천만원인 사람이 연 10%의 수익으로 10년간 투자한 결과인 1억 3천만원보다도 크며 4천만원으로 시작한 사람이 15년간 투자한 결과인 1억 6천 7백만원보다도 큰 금액이다. 종잣돈이 5배 큰 것보다 투자 기간이 3배 긴 경우에 더 큰 부가 형성되고 종잣돈이 4배 큰 것보다 투자 기간이 2배 긴 경우 더 큰 부자가 된다. 즉 종잣돈의 크기보다 투자 기간의 길이가 더 중요하다. 그래프 7은 종잣돈이 천만원일 때 연수익률이 1%부터 30%인 경우와 투자 기간이 1년부터 30년인 경우 각각의 자산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3차원으로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이 자산의 크기이다. 투자 기간이 길고 투자 수익률도 높을 때 자산이 크게 불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측 상단의 가장 높은 지점은 30년간 연 30%의 수익률을 냈을 경우 종잣돈 천만원이 262억원으로 2,620배 불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천만원으로 시작해서 262억원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거짓말 같은가?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260억원을 가진 사람을 보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문제의 원인이 세부사항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이다. 세부사항을 좀 더 꺼내보자. 앞의 사례를 통해 미래의 부자가 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종잣돈보다 투자 수익률과 투자 기간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도 투자 수익률일 것이다. 누구나 금방 부자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가 대다수의 관심사다. 말 그대로 대박을 노린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고수익을 노리다가 큰 위험에 처하고 많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이미 너무 많다. 평범한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해야 할까?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 불렸던 피터 린치의 연수익률은 29.2%였다. 이 수익률이 놀라운 점은 그가 마젤란 펀드를 운용했던 13년 동안의 연평균 성과라는 점이다. 세계 부자 순위 10위 안에 늘 이름을 올리는 오렌 버핏의 연수익률은 17%였다. 생각보다 낮은가 이 수치는 1985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7년간의 연평균 성과다. 조지 소로스나 레이달리오 같은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실제 투자 수익률도 20% 전후로 알려져 있다. 그들이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큰 부를 일군 것은 매우 긴 기간 동안 투자를 지속했고 수익을 내왔기 때문이다. 수십 년에 걸쳐 성과를 내고 인정받아온 이런 대가들보다 일반인의 투자 성과가 더 높을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는 게 합리적일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종잣돈의 규모 역시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직 하나 남아 있다. 바로 투자 기간이다. 이쯤에서 부자 방정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잘 보면 투자 기간이 지수라는 게 보일 것이다. 1뿌라스 투자 수익률을 몇 번 거듭 제곱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투자 기간이다. 앞의 표 8에서 계산했던 내용을 일부 가져와 보자. 종잣돈 5천만 원을 연수익률 30%로 10년간 운영하면 6억 8천 9백만 원이 된다. 이 정도 성과라면 피터 린치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다시 표 9를 보면 종잣돈 5천만 원을 연수익률 10%로 30년간 운영하면 8억 7천 2백만 원이 된다. 30%로 10년간 운영한 결과인 6억 8천 9백만 원보다 2억 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물론 연수익률 10%도 만만한 수익률은 아니다. 다만 아주 불가능한 수익률도 아니다. 2부에서 다룰 다양한 투자 시나리오를 적절히 활용하면 위험률을 낮추면서도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K-GAA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의 종잣돈이 있고 연평균 수익률 10%를 얻을 수 있다면 이제 30년의 투자기간만 확보하면 8억 원이 넘는 돈을 은퇴자금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종잣돈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1억 원의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지금 100만 원밖에 없다고 해도 괜찮다. 매월 매년 추가 납입을 할 것이므로 부자가 되는 시간은 더 빨라질 것이다. 문제는 오랫동안 원칙대로 투자할 수 있는지이다. 2. 믿을만한 투자 스승을 찾아라. 타짜, 식객 등으로 유명한 허영만 화백이 2017년 8월부터 직접 투자를 하며 그 내용을 만화로 연재하기 시작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해 유명한 투자 고수 5명의 자문을 받으며 투자했다. 자문단이 허 화백에게 투자 종목과 매매 시점을 코치해주는 방식이었다. 이후 1년간 운영 성적은 31.92%로 같은 기간 코스피 마이너스 5%와 코스닥 20%의 수익률을 현격하게 앞질렀다. 만화가 인기를 끌자 2019년 4월에는 자본금을 6천만 원으로 올려 허영만의 6천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다. 화려한 자문단의 지도를 받으며 3년간 투자한 허화백의 투자 성과는 어땠을까? 2020년 6월 허영만의 6천만 원은 연재를 종료했다. 마지막 화에서 밝힌 허 화백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25.02%였다. 자문단도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 허영만 화백이 기록한 1년차 때의 32% 수익이나 3년차 때의 마이너스 25% 손실 모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사연이 달랐을 것이다. 허 화백의 투자 결과로만 봤을 때 그는 변동성이 몹시 큰 투자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허 화백은 그렇게 유명한 투자 고수들에게 코치를 받았는데도 왜 성과가 좋지 않았을까?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년간 집중적인 자습과 전문가들의 특별 과외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주식은 어려워요. 어떤 책에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분산에 투자하라고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확신 있는 주식에 몰아서 투자해야 돈을 번다고 써 있어요. 책마다 이야기가 달라 주식 공부는 글로 배워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고수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친구한테 공개하는데도 그 친구는 수익을 못 냈습니다. 만화랑 마찬가지지요. 그리는 법을 알려줘도 못 그립니다. 결국 자신만의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인트로에도 써먹었는데요. 제가 정말 많은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많은 책을 읽은 거랑 투자를 잘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투자를 많이 경험을 해보고 자신만의 투자 방식을 습득해서 그거를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게 정말 투자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지식을 행동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지 투자 실력이 증가하는 거지 그냥 글로만 배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저마다 다양한 투자법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투자 초보의 경우 어느 방법이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유명한 사람, 많이 번 사람을 찾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투자 역시 사업만큼이나 다양한 성공 방식이 있다. 사업에서 큰 불을 일군 기업들이 사례가 미화되곤 하지만 실제 사업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의 성공이 운칠기삼이었다고 한다. 즉 운의 영역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이야기이다. 기술이 좋아도 운이 나쁘면 실패하고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운이 좋으면 크게 성공한다. 하지만 이 운을 가져오는 것도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한 것의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여 년째 국내 시총 1위를 지키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해 삼성전자를 따라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글로벌 10위 안에 드는 회사로 성장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를 따라하는 게 맞을까? 두 가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는 어떤가?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워렌 버핏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언론에 자주 나오는 존리나 강방천, 앞서 언급된 최준철 등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초보 투자자들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서 그들의 투자 철학과 전략을 공부한다. 하지만 허화백이 그랬던 것처럼 투자 성과는 별로 좋지 않다. 왜 그럴까? 주식 초보가 유명한 투자자들을 따라 투자하는 것은 요리 초보가 유명 레스토랑 셰프의 음식을 따라 만드는 것과 같다. 설사 셰프가 레시피를 알려주거나 요리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보여준다고 해도 요리 초보가 그 맛을 내기란 어렵다. 주식 초보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유명한 투자자들이 그들이 레시피와 투자법을 다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주식 초보들이 어설픈 책이나 영상만 보고 따라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투자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어쩌다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곧이어 큰 손실이 나기라도 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다. 허화백의 사례 역시 비슷해 보인다. 요리 초보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유명 셰프가 아니라 백종원이 아닐까? 그는 집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준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은퇴한 남자들도 그의 요리 영상을 보며 음식을 만든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에게 필요한 것은 고도화된 기업 분석, 차트 패턴 보기, 테마주 따라잡기 등이 아니다. 오히려 위험을 줄이며 적정한 수익률로 시작할 수 있는 레시피가 필요하다. 투자계의 백종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복잡하고 화려하며 고수익을 자랑하는 이는 아닐 것이다. 2020년 73세의 허영만 화백이 주식 투자의 어려움을 토로한 기사를 보면서 300년 전인 1720년 70대 후반의 뉴턴이 남긴 말이 생각났다. 뉴턴은 남해 회사에 투자했다가 거의 전재산인 2만 파운드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천체의 움직임은 개선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다. 즉 여기서는 투자 고수들을 우리가 쫓아하려고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어려우면 개인이 쫓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쫓아할 수 있는 쉬운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뒤에 KGAA라는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면서 그거는 몇 가지 ETF만 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제가 강한국님의 콘트 투자 무조건 따라하기를 리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콘트 투자는 레시피를 보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죠. 하지만 고수들의 투자 방법이라고 해서 아주 복잡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3. 미국 주식 한 10년만 묻어두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명심하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2020년을 전으로 미국 주식은 핫해도 너무 핫했다. 아마도 미국 주식 시장이 최근 10년 넘게 계속 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주가 추이는 투자자로 하여금 최근성 편향을 불러일으킨다. 최근성 편향이란 다소 지난 과거에 발생된 사건이나 관찰 결과보다는 최근의 현상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기억해내고 강조하도록 하는 인지성향을 말한다. 이 최근성 편향은 단기 기억의 결과다. 최근성 편향은 주식 시장이 화랑일 때 만연하는 투자 분위기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이 정점에 있는 동안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들은 하락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관과한다. 투자자들 특히 단기 기억에 기초하여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투자자들은 가까운 과거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 이들은 최근의 경험에서 얻은 정보가 미래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릇된 자신감으로 과도한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오류를 범한다. 수년째 미국 주식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의 경우에서도 최근성 편향이 나타난다. 주가가 급락하고 나면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돈을 빼서 원금보장 상품을 택하곤 한다. 이는 마치 비 오는 뒤 하늘이 개기 시작할 때 우산을 사는 것과 같다. 아 비우가 너무나 좋죠. 이제는 하늘이 길 텐데 이제 우산을 사는 거죠. 너무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최신 정보와 충격적인 정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주가 하락과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과대평가하게 된다. 주식시장을 더 장기적으로 관찰해보면 급격한 하락 후에 반등하여 상승한 경우가 더 많았으나 거기까진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오르고 있으면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주식을 고점에서 사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주식을 못 사잖아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본능인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10년간 미국 주식의 성과는 그야말로 눈부실 정도였다. 미국 주식 수익률은 누적 251% 연 13.38%로 신흥국의 49% 연 0.04%를 압도했다. 21년 말까지도 이 추세는 지속됐다. 하지만 2022년 미국 주식도 꺾이기 시작했다. 미국 대형주 지수 S&P500은 2022년 연초 이후 9월 말까지 24% 하락했으며 기술주 지수 나스닥 100은 32%나 떨어졌다. 지난 10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락한 적이 없었다. 주가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중에 공급했던 엄청난 양의 돈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 자금이 경기 부양에만 쓰인 게 아니라 주식 등 투자 자산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자산 가격에 거품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또한 물가 상승을 부축겨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만들었다. 2022년 초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역시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며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려서 대응하고 있으며 이 역시 자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미국 주식 불폐를 믿었던 이들에게는 몹시 당황스러운 시장 상황이었다. 미국 주식만 하락한 것은 아니다. 같은 기간 신흥국 지수 msciem도 27%나 하락했다. 문제는 앞으로의 시장이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떨까. 193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미국 주식과 신흥국 주식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표 6과 같다. 과거의 모습을 보면 총 9번의 구간에서 미국이 신흥국을 이긴 것은 단 3번이었다. 2020년대가 2년여 지나는 시점에서는 미국의 성과가 더 좋았다. 다만 남은 기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1990년대 미국의 승리 이후 신흥국이 2000년대에 좋은 모습을 보인 것처럼 2020년대도 신흥국의 승리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미국이 두 번 연속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누구나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지만 쉽지가 않다. 나도 당신도 그 어떤 전문가도 마찬가지다. 즉 신흥국과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엎치락뒤치락했기 때문에 과거의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좋았다고 해서 앞으로 좋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 시장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가슴이 뜨끔하네요. 그래서 저자는 나중에 설명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신흥국과 미국을 섞어서 같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4. 대장주에 장기 투자하라고? 주식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라이다. 이것은 내놓으라 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체 우량주란 어떤 주식일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 투자하라는 걸까? 우량주, 수익과 배당이 높은 인류회사의 주식, 우량주의 사전적 정의다. 주가 상승과 높은 배당은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을 때 보상으로 얻길 바라는 결과다. 즉 우량주에 투자하라는 말은 그런 보상을 안겨줄 투자 대상으로 인류회사의 주식을 사라는 뜻이다. 그런데 인류회사는 어떤 회사를 말하는 걸까? 소개팅 주선자가 이야기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만큼이나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일부 투자 전문가들은 인류회사를 지가총액이 높은 회사로 정의하곤 한다.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에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이 인류회사일 것이다. 누군가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까지 더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이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회사들이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니 인류회사라고 칙하기에 이견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날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미래의 일임으로 현재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과거의 이들처럼 인류였던 회사들에 투자했다면 어땠을지는 확인해 볼 수 있다. 2007년 글로벌 시총 상위 10위 기업은 엑슨모빌, GE, 마이크로소프트, 셀, AT&T, 시티그룹, 가스프롬, BP, 도요다 자동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순위였다. 2007년 글로벌 시총 12기업 발표를 보고 그 중 미국 기업들에 투자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당시 시총 1위였던 엑슨모빌은 마이너스 29% 손실이 났고 다른 기업들이 손실 규모는 더 컸다. 이와 반대로 13년간 미국 주가지수 S&P500은 360%의 수익이 났다. 이들 시총 상위 10개 기업 중 미국 주가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다. 만약 당신이 신의 손을 가지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만 딱 집어낸 것이 아니라면 13년간의 이 묻지마 우량주 장기 투자는 처참한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글로벌 시총 상위 10개 기업은 이들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사우디아람코,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버크셔 해소의 TSMC 자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이 10년 후 당신의 계좌를 풍족하게 해줄까? 당신은 그 기업을 골라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매한가지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995년 시총 1위였지만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27년간 갖고 있었다고 해도 연환산 수익률이 1%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몰리는 이유가 뭘까? 대장주는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 지금이야말로 저점 매수 찬스다. 묻어놓으면 오르게 되어 있다. 와 같은 말들 때문일까? 2021년 2월 19일 삼성전자의 종가는 6만 200원이었다. 한 달이 지난 3월 19일엔 하루 동안 7.4% 하락하며 4만 2950원으로 마감했다. 한 달 동안 주가가 29%나 하락한 것이다.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기분일까? 그들이 믿음처럼 대장주는 언제나 오를까? 묻어놓으면 오를까? 미래는 알 수 없으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다. 전 고점 대비 낙폭이라는 용어는 이전 고점에서 현재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계산한 값이다. 이 값을 그래프로 표시해 놓으면 해당 주가가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전 고점 대비 낙폭 수치를 보면 투자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수치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시가총행 1위에 오른 2007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주가의 월별 수익률을 이용해 전 고점 대비 낙폭을 살펴봤다. 삼성전자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했던 시기는 2008년 말 금융위기 때다. 전 고점 대비 39%나 하락했다. 하필 고점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면 투자금의 39%가 사라졌다는 말이다. 조사기간 중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전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던 날은 무려 50번이나 된다. 그럼 가장 긴 하락기간은 언제였을까? 2013년 2월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원금을 회복하는 데 41개월이 걸렸다. 손실이 난 주식을 보며 기다려야 하는 41개월, 3년 5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불면의 밤을 버텨내야 하거나 중간의 매도에 손실을 확정했을 가능성도 높다. 물론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다 참고 견뎠다면 연봉리 10.4%, 2007년 1월부터 13년간의 연환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이 과연 저점인가? 저런 변동성과 하락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투자 위험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기 바란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저자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러한 고점 대비 하락폭을 줄일 수 있고 변동폭을 줄일 수도 있고 손실을 보는 긴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즉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장주에 투자하는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즉 삼성전자가 경기를 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작정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50%의 하락은 감내를 할 수 있어야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투자의 대가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투자의 대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변동폭을 감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감내할 용의가 있고 좋은 기업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개별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주식시장의 미신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간략하게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 앞서서 오 요즘 같은 시기에 투자를 시작해도 될까요? 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님의 책을 읽고 자산배분이 가성비 높은 투자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 투자를 시작해도 될까요? 2022년 상반기 내내 글로벌 자산가격이 하락했다.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주식과 국채가 동시에 빠지는 장이었다. 이런 시기에는 투자를 시작하기가 망설여질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주가가 상승할 때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다. 지금 시작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닐까요? 주식시장의 열기가 좀 식은 후에 들어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투자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과 유명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투자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은 투자 전략에 따라 다르다. 주가 상승 모멘텀을 이용하는 전략이라면 주가가 오르는 게 확인되고 나서 시작하는 게 맞을 것이다. 혹은 가치에 비해 충분히 저평가 되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라면 하락하는 시점에 시작할 수도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 전략이 있고 전문가마다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해 일반화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의 질문자가 자산배분 전략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바로 지금이 투자 적기입니다. 언제든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자산배분 투자는 기본적으로 매매 타이밍을 모른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여러 자산에 미리 분산해 놓는 것이다. 이번 달엔 주식이 오르고 다음 달엔 금이 상승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자산배분 투자 같은 전략은 필요 없을 것이다. 어느 시점이든 가장 많이 상승할 자산을 사고 하락하기 전에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이다. 어느 자산이 오를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다.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늘 부드럽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드럽게 우상향하는 투자 전략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싼 시점이기 때문이다. 즉 KGAA 포트폴리오의 주요 하락 구간은 여기서 나오는 지난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하락 기간을 고려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우상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락 기간을 아무도 이 하락 구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시장이 언제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미리 자산을 배분해 놓고 대응하는 것이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다. 따라서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최고의 투자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KGAA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 비중은 다음과 같은데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자산을 50-50 배분을 하고 위험 자산은 한국 주식 17.5% 미국 주식 달러로 사는 것입니다. 17.5% 금도 달러로 사서 15% 안전 자산은 한국 국채 17.5% 미국 국채 달러로 사서 17.5% 현금성 자산 15%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냐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KGAA 포트폴리오를 위한 추천 ETF입니다. 한국 주식은 코세프 200TR, KB 스타 200TR 이 둘 중에 하나 사면 되고요. 미국 주식은 타이거 미국 S&P 500 또는 에이스 미국 S&P 500 금은 ACE KRX 금현물 한국 국채는 코세프 국고채 10년 또는 에이스 국고채 10년 미국 국채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또는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 현금성 자산은 타이거 단기채권 액티브 또는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 또는 CMA입니다. 즉 현금성 자산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단기채권이나 CMA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배분을 하고요. 월 또는 불기별로 이 투자 비중이 각각 바뀌잖아요. 그것을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즉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구해서 한번 책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일곱 번째 월 50만원 투자로 평생 월 187만원 받는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30년간 매달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50만원을 30년간 매달 납입하면 원금은 1억 8천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은행에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달 50만원을 적금에 넣고 1년 후 만기된 적금을 찾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예금에 가입하고 또 적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 매달 50만원을 납입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30년간 반복하면 모이는 돈은 3억 1516만원이 되는데요. 세금을 제외하면 2억 8786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재 가치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치화를 하면 1억 476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을 3.5% 금리로 예금해 60세에서 90세까지 30년간 생활비로 모두 쓴다고 가정하면 매년 약 54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현재 가치로 하면 한 달에 45만원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적잖아요. 그래서 KGAA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면 연 7.2%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고 30년 후 계좌에는 6억 672만원이 모이게 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빼면 5억 1307만원이 되고요. 여기에 인플레이션 2.34%를 반영한 투자장고의 현재 가치는 2억 6308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을 일반 주식 계좌에 넣어두고 투자하면서 60세에서 90세까지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1,500만원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달 125만원을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현재 가치입니다. 지금부터 매달 125만원이 생긴다면 1인 가구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4인 가구라면 모자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좀 더 늘리면 좀 더 많이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일반 주식 계좌보다 더 유리한 계좌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세금우대 혜택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꼭 가입해서 이거를 통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노후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저축계좌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5년 이상 납부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의 혜택으로는 과세 이연, 저율과세, 세액공제 등이 있다.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15.4%를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밀어주는데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는 세금은 15.4%가 아닌 5.5%에서 3.3%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즉,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밀어주니까 복리의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제 혜택은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해 연 최대 700만원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115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 금액만 단순히 모아도 30년간 쌓이면 무려 3,465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IRP 300만원으로 확대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액공제를 받으면 엄청나게 혜택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하는 김에 연금저축펀드에 넣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투자할 때 투자 상품에 제한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포트폴리오대로 운영을 하려면 저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IRP 계좌를 운영할 때는 아까 이야기한 ETF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이 책에서는 그거를 피해가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연금저축펀드에 매달 50만원을 납입해서 600만원을 채우면 세액공제로 99만원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 돈을 IRP 계좌에 납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이런 식으로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계속해서 IRP 계좌에 투자하면 실로 상당한 금액이 모인다고 합니다. 60세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만 6억 672만원이 모이고 IRP 계좌에는 1억 1437만원이 모여 두 계좌 합산 7억 2109만원이라는 노후자금이 생긴다. 이는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3억 6975만원이며 60세부터 90세까지 매년 225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매달 쓸 수 있는 생활비로 188만원이 생긴다는 뜻이다. 단 두 연금 계좌에 있는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부과하는데 여기서는 중간값인 4.4%를 과세한다고 가정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노후생활비 188만원은 일반 주식 계좌를 이용했을 때의 125만원과 비교하면 50%가량인 63만원이나 더 큰 금액이다. 또한 예적금을 했을 때의 월수령액인 45만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이다. 즉 이 측에서 이야기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려면 무조건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이용하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금수령액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히 자신이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세금도 수익이 있어야 내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하고요. 세금을 걱정하기 전에 일단 모으고 굴려서 노후자금을 만들어 놓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괜찮죠? 50만원씩 30년간 투자를 해서 현재 가치수준으로 188만원을 받는다면 좋은 투자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최대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뽑아서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포트폴리오 배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 커져야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는 게 의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적을 때는 집중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불리고 그 이후에 자산의 크기가 커지면 변동폭에 따라서 손해보는 금액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자산가격의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긴 하거든요. 처음에 금액이 적을 때는 한 20-30% 하락을 해도 금액이 작아서 상관없었는데 와 이게 투자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20-30%의 하락을 맞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금융자산이 좀 크고 투자하시는 금액이 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에만 투자하면서 업종별로 분산 투자를 해서 주식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서로 다른 자산을 보유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것 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최대 손실폭과 최대 손실기간 그리고 변동폭을 줄이는 게 투자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락으로부터 얻는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하기 위한 좋은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